안녕하세요. 잠미아입니다. 우리 슬람마시랑 하상낙천은 또 열심히 찾고 있네요. 저도 열심히 찾아볼게요. 보노피 기대해주세요. 차이는 모르겠지? 이것도 맨들맨들한데? 뭐 만져보세요. 이들하고 이대로 한번 만져봐. 뭔 차이가 있나? 이것도 기계 맨들맨들여. 여기가 호피가 좋은 호피는 아니지만은 또 이렇게 한 점이 있네요. 이따가 또 좋은 호피 나오면 보여드릴게요. 호피 한 점 봤다고 좋아라고 죽었다가 살았다 파본 게 미소거핀데 이렇게 파가 났네요. 또 아깝지. 뭘 할 수 없지. 진짜 아깝네요. 호피 파기 진짜 힘드네요. 오늘 하루 세 빠지게 땅을 팠더만은 아이고 겨우 이제 한 점 보이네요. 아휴 여기 한 점 보이죠? 아휴 요새 계속 한삼일 공치고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한 점 보내요. 아휴 아휴 이 갱 modern 달 cul 보기에는 쬐꺼는 거 먹히더만 끈덕이도 안내여 혼자 캘난 게 힘드네요 사이즈가 에보 큰가봐요 조금 쬐깐하게 보이더만 좀 큰 것 같아요 아이고 오랜만에 진짜 좋은 호피 한 점 한 것 같네요 이렇게 며칠 된 지도 계속 공쳤는데 오늘 이렇게 한 점이 보이네요 여기 혼자 캘난 게 좀 힘든것 마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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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 좋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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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졌네 야꼬라 아이씨 여기가 조금 파가 났네요 코피 색깔은 너무 좋네요 아 진짜 아름답고 이쁘네요 여기가 지금 물이 없어서 근데 물 뿌려놓으면 진짜 이쁜 색깔이 나오겠네요 아이고 힘들어 사이즈도 딱 알맞고 좋은데 파가 조금 나갖고 그게 아쉽네요 판만 안 왔으면 진짜 좋은 호피인데 음 그래도 이거라도 진짜 고맙네요 너무 멋있네 너무 멋있어 제가 하도 좋아갖고 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진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제가 5일만에 이렇게 처음으로 한 점 또 봤네요 구정에 또 좋은 호피 한 점 했는데 이것도 판만 안 놨으면 진짜 좋은 호피인데 아깝네요 그래도 이거라도 얼마나 고마워요 진짜 고맙네요 물이 얼어갖고 장갑에다 물이 적셔가지고 이렇게 와서 닦아본답니다 진짜 빛깔이 이쁘죠 옆에도 좋고 진짜 아름답게 잘 나왔네요 아 이쁘다 팍 살아나죠? 아따 진짜 좋다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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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체 넘게 진짜 아름답죠 색깔이 너무 아름답네요 지금 호피와 기운케에 이런 호피 찾기가 아주 힘든답니다 제가 양쪽 다 잘나왔죠 양쪽 다 잘나온 호피는 쑥 두는 뒤에 다 잘나왔네요 다 잘나왔네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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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히 호랑이 무늬 호랑이 무늬 진짜 멋있네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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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호피 미소기 한점이 있네요 호피도 우리 슬라마시 또 한재만 했는데 아주 좋은 호피네요 진짜 멋있는 호피도 무늬도 잘 나오고 빛깔도 좋고 진짜 좋네요 이쪽에는 그냥 물때가 끼얗고 시커머죠 또 이것을 모욕을 시키면 아주 좋은 호피가 또 나올 겁니다 밥을 먹고 살려고 한 분께 밥 먹게 이것도 깨끗이 닦아 놓을께 항공호피가 나왔네요 여기 포도석으로 한잠 했답니다 포도석이 뿔룩뿔룩 나와갖고 좀 괜찮지요 이 돌도 포도석 인데요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물이 멀어서 못 씻어갖고 보여 드리겠네요 이렇게나마 좀 보세요